안녕하세요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할 2020-0426번 12-22학번 박원하입니다. 이제 함수란 진일함 셈 숫자를 사용하여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두 개의 변수 x, y의 사이에서 x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변하는 데에 따라 y의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x에 대하여 y를 이르는 말입니다. y가 x의 함수라는 것은 y는 fx로 표시한다. 이러한 함수를 만든 사람은 오일러입니다. 오일러는 1700년대 사람으로 이제 함수를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오일러가 fx로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의역이 꼭 하나씩 대응하여 함수는 정의역이 꼭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 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보시면 1은 a, 2는 b, 3은 c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이 a, b, c 그리고 2도 a, b, c, 3도 a, b, c 이런 식으로 되면 한 개당 세 개가 대응하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의 종류에는 대수 함수, 대수 함수 안에는 무리 함수와 유리 함수로 나눠지고 유리 함수 안에는 분수 함수와 당 함수로 또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월 함수가 있는데 초월 함수 안에는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미분은 자글비인 나눌 분자를 사용하여 합니다. 작은 것을 나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로는 도함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검은색으로 그려진 함수의 그래프와 빨간색으로 그려진 해당 함수의 접선하고 접선의 기울기는 표시된 지점에서 함수의 도함수와 같습니다. 미분의 성질은 함수의 미분은 변수에 대한 함수의 값을 순간한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미분은 미접근하게 주요한 두 가지 도우 중 하나이며 접근의 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미분하면 그 시각에서 순간의 속도를 얻습니다. 이러한 미분은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의 접선에 기울기를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미분은 무엇이며 미분을 다룰 때 나오는 각 용어의 뜻과 각 용어의 사이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이란 어떠한 함수 f-x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f-x를 구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f-x를 도함수라고 하고요. 미접근하고 17세기 후반 뉴턴, 왼쪽이 뉴턴, 오른쪽이 라이프, 니츠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둘 다 독립적으로 발견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미접근에 만든 공로는 따로 누가 함유되게 더 우월하다 보다 뉴턴과 라이프, 니츠 둘 다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각함수란 석산불각진일함셈술자를 사용하여 있습니다. 삼각함수란 일단 직각삼각형의 각도를 두 변의 길이의 비율과 관련시키는 실수함수이고 수학에서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의 각도를 두 변의 길이의 비율과 관련시키는 실수함수입니다. 현대 수학에서 가장 늘리 사용되는 함수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센트입니다. 보시면 사인시탄은 빛변분의 높이, 코사인시탄은 빛변분의 높이, 코탄센트시탄은 빛변분의 높이로 구할 수 있고 삼각함수의 성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인, 코사인, 탄센트로 예를 들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1의 sy축으로 나누면 1사분면에서는 sin, cos, tan 전부 다 플러스인데 2사분면에서는 sin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3사분면에서는 tan,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4사분면에서는 cos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성질로는 일정한 주기 15도, 30도, 15도, 30도, 50도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각도입니다 각도마다 일정한 값이 있습니다 sin, θ를 보시면 0도에서 0값, 30도에서 1분의 1의 값을 가지고 45도에서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가지고 60도에서 2분의 루트 3의 값을 가지고 90도에서 1, 180도에서는 0, 270도에서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집니다 방금 설명했던 거, 방금 자료를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지만 알겠지만 3사분면, 1사분면 0에서 90도 사이 2사분면은 90도에서 180도 사이 이런 식으로 늘기 때문에 이제 180도를 넘어가게 되면 운수가 대구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cosθ도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0, 마이너스 1, 0, 0, 루트 3, 뭐 대축 이런 식으로 각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성질로 역수 관계가 있고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cosθθ는 sinθ분의 1이고 cosθ는 cosθ분의 1, 그리고 tanθ는 cosθ분의 sdθ, cosθ는 sinθ분의 cosθ, cosθ는 cosθ는 1, cosθと 1, cosθ는 1, sinθ2, cosθ¹1은 1, cosθ2, cosθ¯1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질로 이결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서 감사합니다